돼지열병 바이러스 발생 이후 야생 멧돼지 퇴치가 강화됐지만 사체 처리는 허술해 대책이 요구됩니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돼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포획한 멧돼지를 반드시 소각이나 매몰 처리하도록 했지만 일선 시구는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획비 20만 원만 지급할 뿐 마리당 10만 원으로 책정된 매몰이나 소각 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